아까 CF도 보셨지만 CF를 통해서 호감도라든가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지금 얼마? 30억! 진짜요? 아 이게 진짜... 30억의 자산가입니다. 30억대는 진짜...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... CODEX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대단한 자산가가 된데도 비결이 있는 거잖아요? 그럼요. 그 비결이... 그 비결이 전원주 선생님의 짠순이 파워, 절약정신. 너무 신기했던 게 90%를 저금하고요. 10% 가지고 쓰신대요. 원래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보통 그렇잖아요. 근데 90%를 저금하고 10%를 쓰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.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통장이 30개? 통장만. 통장만. 전원주식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. 우선은 짠순이 비법도 있지만 일단 종잣돈을 만들기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산투자하고 주식투자를 하면서 돈 돌리는 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놔. 그거 정말 힘든데? 분산투자에 주식. 근데 주식으로 잘 됐다는 사람은 나는 쉽지 않은데. 처음 들어봤어요. 이 분 같은 경우에는 87년도에 550만 원으로 스타트를 했어요. 그때는 사실 주식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었잖아요. 3천만 원까지 달성하고. 그리고 나서 또 동생이 물론 증권회사 다녔기 때문에 동생의 조언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실 돈을 불리기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99년도에는 어떤 책을 냈느냐 하면 딱 열흘 만에 졸업하는 증권학교. 굉장히 또 그때 당시에 대박 히트를 쳤죠. 은행 관리는 친구들. 보자 투자 좀 하셨나요? 저는 제 돈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부모님이 관리를 해주시는데 아직도 다 썼을 거예요. 엄마. 글씨 좀 안 보내주셔. 그럼 결혼은 천천히 하거라. 지금 반투박이 됐다. 다시 올라오려면. 3년을 기다려라. 3년을 기다려라. 엄마가 자꾸 젊어질걸요? 최고의 저 주광 전원주. 10원짜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. 하하하하하하.